전라남도가 생활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등 도자 제작 기업 지원을 본격 추진합니다. 전라남도는 생활도자 공동 브랜드 개발과 공동 브랜드 적용 상품 제작, 제품 홍보를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3천만 원 증가한 4억 원을 세라미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 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